매추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운동 한번 했고 두번째 두번째 운동하고 있습니다 키면희님 키하고 몸무게 키는 185고요 몸무게는 지금 한 82,3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택택플라이로 몸 좀 풀었고 이걸로 스트레스 머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매일 하세요? 매일 하죠 대회 준비 중이라서 더 맨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되었다고 하면 대회 준비 때는 하루에 두세 번씩 운동해요 일반인은 웨이트 일주일에 몇 번 해야 좋은건가요? 그냥 뭐 근육을 유지 유지를 시키려고만 한다고 했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근육을 늘리는 목적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 번 운동할때 70%의 강도 이상으로 운동을 해야지 근육량이 이제 느는건데 두 번 운동만에 70% 이상의 강도를 빼지 못할거면 세 번도 해야되고 네 번도 해야되고 그러겠죠 이거는 그 사람의 체력과 운동 스킬이나 이런거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해야되는데 누구를 참의를 해야되고 뭐 그런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챙겨드세요? 저는 지금 시즌이라서 탄수화물은 고구마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닭간쌀도 먹고 야채 같은거는 뭐 적채나 방울토마토나 뭐 이런거를 좀 챙겨먹는데 양은 제 컨디션이랑 몸상태를 따라서 조금씩 변동을 주면서 먹고 있어요 하루에 뭐 4번 정도 먹습니다 그 다음, 피가가야 도착하십니까? 1.5% 1.9% 레프틱 2.3% 1.3% 2.4% 2.3% 2.4% 3.4% 3.5% 한두 번씩은 꼭 하는데 아웃타일이랑 이너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그 운동을 하면 저도 알이 될까요?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체 운동을 해도 그 운동을 안 하면은 거기는 거의 뭐 빼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운동을 해도 자극이 많이 오죠 그래서 운동은 항상 헌식하지 말고 골고루 다양한 부위를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그냥 힙스러스트가 최고인 듯 저는 힙스러스트보다는 스쿼트 스쿼트를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힙스러스트도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하는 운동인데 원래 뭐 엉덩이는 스쿼트로 만드는 게 맞죠 그게 본질이죠 아무아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몸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체를 키우겠다라고 하면은 스쿼트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상체 근육을 키우시겠다라고 하면은 푸쉬업이나 뭐 물그나무소에서 푸쉬업 아니면은 집에 턱걸이가 사놓을 수 있으면은 턱걸이만큼 좋은 운동도 없습니다 제리 형님 감사합니다 대회 준비 중이라서 몸을 좀 빡세게 만들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식단도 하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켰습니다 억지로라도 좀 운동을 해볼까 하고 관장님 코 이쁘시네요 자연산이에요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곳에서 받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몸에 칼 된 적 없는 내추럴이신 줄 내추럴 아닙니다 스포츠 모델 출신이에요 대회를 나가면 보통 포츠모델로 참석을 합니다